연구의 안전 비록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는 적지만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들께 달려있습니다 한국의 에디슨 한국의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사고나지 마시고 멋진 연구로 대한민국을 널리 밝혀주세요 힙합 듀오 타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갑니다 타파 사고난 연구소 원자로 화재가 발생한 하나로 2004년 중수가 노출 2005년 방사선 유출 대충 대충 적당 부주의를 추출 화재의 원인 과열이 범인 사람이 죽인 Please come in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자 연구하자 실수하면 연구 실험 성과보다 중요한 생명 지키기 위한 필수적과 난전 나를 포함한 모두의 목숨 한순간의 선택 폭발하는 저태 음식물 화장품 건 담배 등은 일체 수많은 화학물질 변화와 해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 주의 사안은 필수적 체치 안전한 그 우리의 은혜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요 운동화는 반드시 신호 노 노 후드 샌들 슬리퍼 투과 세원 적게 발음 모두 덮어 다시 한번 조심 사람들의 안전 자칫 잘못하면 공두탑의 반전 예방하는 사고 의식의 장전 사고와 실수는 즉각적 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부끄러운 것은 마음에 있고 기급상황은 벌써 일어났고 허둥지둥 바삐 바삐 멘탈 북개개 각오 준비하면 심장 오케이 바로바로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습관적 행동 눈에 레이더를 켜고 살펴보고 오류와 잘못을 찾아내 고치고 안전한 그 우리의 은혜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요 부급약 세이프티 샤워 소화기 아이와 스테이션 스피렛 깃든 업무 차치 도구들의 위치 사용법 숙지 잊지 말고 챙겨 사람의 가치 우리 모두 생물학적 위험 다룰 때는 바로 알고 신중해 비법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져가 불가 공동체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출발 승인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은 더 의사소통과 미팅은 반드시 오우 흘린 것은 그때그때 첨소 너무 심각할 땐 연락하소 무서운 약품과 용액에 맞서 신체를 지키기 위한 서약속 항상 손을 씻는 습관적 약속 피 향기 나는 촉촉한 약속 피 향기 나는 촉촉한 약속 아이와 스테이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